안타깝네요. 손흥민, 이 강의인이 몸싸움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정말 안타깝고 약간 충격적이고 사실 그날 경기가 왜 이렇게 무력했는지 둘이 누군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둘이 패스를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유효슈팅이 제로잖아요. 그것의 결과가 아니었는가. 사실 딱 준결승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지고 들어갔다. 원래는 축구라는 경기가 사실 팀워크의 경기인데 사실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까지 됐는가. 자꾸 왜 거길 갔냐. 이런 두 사람의, 두 스타의, 스타플레이의 논쟁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세대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저랑 제 딸도 안 맞는데 당연히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갈등은 상관이 없고 사실은 약간의 몸싸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약간의 몸싸움 정도라면 정말 그런 거라면 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 경기와 연관돼 있다면 고거는 프로로서의 좀 실망적인,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한판 브리핑. 오늘부터 수요일과 목요일 한판 브리핑으로 새로 식구를 모셨습니다. 오마이너스의 곽우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1일 알바에서 반고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오마이너스 곽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뭘로 업그레이드? 반고? 반고. 반고가 뭐예요? 반고정. 반고정? 네. 반고정. MB세대 용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반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첫 소식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단수공천 지역 25곳을 발표했죠?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오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서울, 광주, 제주 지역 후보자를 심사평가해서 서울 19명, 광주 4명, 제주 1명까지 총 25명을 단수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눈에 띄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권영세 의원, 또 서울 동작의뢰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송파의뢰 배현진 의원, 광진갑의 김병민 전 최고위원, 광진의뢰도 오신환 전 의원이 단수공천됐고요. 서대문갑의 이용호, 또 구로 의뢰는 지역구를 바꾼 태영호 의원이 대상자에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건 박정훈 전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위로 알려졌던 석동현 전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안영환 전 의원을 제치고 단수로 추천이 된 건데요. 그리고 인영환 전 혁신위원장의 출마설이 계속 돌았던 서대문갑의 이용호 의원이 추천된 것도 눈에 띕니다. 그런 가운데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되면서 강하게 반반하는 인터뷰까지 했었던 김성태 전 의원, 오늘 쿼드오프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네, 공천에서 원천 배제됐었던 김성태 전 의원이 오늘 시스템 공천을 받아들인다라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제는 물러서야 할 시간이다 라면서 이 결과를 받아들였고요. 격동의 시간들이 만들어낸 상처는 저에게 아직 채 아물지 않은 흉터로 남아있다라면서도 이제 우리 당 시스템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려 한다. 특히 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기여로 답해준 한동훈 위원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도 전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의 당부를 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하고 짧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에 제기했던 소위 핵관 관련 문제에 대한 주장도 철회를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핵관. 네,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철규, 박성민 의원. 네, 아예 실명까지 언급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입장인 건지 지금은. 그리고 또 공관위가 혹시 컷오프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좀 민감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김청대 전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 이상도 이하도 말할 게 없다라면서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민감한 질문이어서 좀 답변 안 하신 듯한 느낌이고. 자, 이제 국민의힘이 어제에서 오늘도 공천 후보자 면접을 했는데 특히 경기 인천 지역 인사들이 면접을 봐서 화제를 모았던 곳이 있군요. 네, 좀 유명 인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수원 정의 공천을 단독 신청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 수원은 워낙 험지고 시장도 민주당, 도지사도 민주당이다 보니 모든 지망 공무원들이 다 민주당세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수원시청에서 공무원들에게 쫓겨났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잡상인 취급을 당할수록 이래서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구나 라는 강렬한 동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성남 분당을도 지금 관심 지었고요. 공천 경쟁을 지금 김은혜 전 홍보수석 비서관, 김민수 당 대변인, 이상옥 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영사가 면접을 봤는데요. 김은혜 전 수석, 분당을은 험지 중 험지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기는 공천 원칙을 100% 지지한다. 라면서 경쟁력을 강조했고요. 성남 분당갑의 단독 신청인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라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나름대로 극복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라는데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면접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밝혔습니다. 건설적인 당정관계 또 민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국정 방향을 전환할 것,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좀 기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게 인천 계양을에서 경선을 치르는 원희룡 전 장관은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여러 재판 결과들을 짚으면서 이 대표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라면서 본인의 경쟁력을 강조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계속 이 지역구를 출마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계양을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원희룡 전 장관의 입장이고 일단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 뭐랄까요? 초반에는 유난 갈등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표 공천이 시스템적으로 좀 안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진 교수님부터 말씀해주세요. 네,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번 큰 일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공천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니셔티브는 한동훈 위원장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측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니셔티브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잡음도 불거지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면책을 얘기한 겁니다. 당신 정말 훌륭하고 훌륭한 분이고 당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지만 우리가 이번 선거 기준을 이걸로 잡았다. 그래서 설득하고 달래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결국 승복을 해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직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중진 출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진들 험지 출마시켜놓고서 재배치. 재배치시켜놓고 그다음에 그들이 떠난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우느냐. 아직 이게 관전 포인트로 남아있죠. 만약에 그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해결을 한다면 사실은 성공적인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장동혁 사무총장이 또 본인 지역구에 정말 남겠다고 하는 분들은 굳이 옮기지 않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성태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상당히 매끄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부산 경남 지역의 중진들을 험지 배치. 사실 험지 배치라기보다는 전진배치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평가를 하고 특히 석동현 전 민주평동 사무총장 대통령의 오래된 직이잖아요. 40년 직위. 대통령이 사실 알려지기로는 인연과 친분을 중요시 여긴다. 내 사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공천을 못 받았어요. 나는 괜찮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걸어냈잖아요. 사실은. 예전부터. 이분은 뭐든가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평통 갈 때도 사실 검사 출신이 민주평통을 왜 가냐라는 부분도 해서 대통령의 가까운 분야에서 간다라는 얘기였었는데 사실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막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일단 공식적인 브리핑으로는 데이터로 했다. 아 데이터. 네. 그냥 수치 차이가 많이 났고 그게 이제 공식적인 공간의 브리핑이었는데 일단 뭐 그거를 표면적으로 들어도 다른 내막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제가 몰라서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는 상당히 매끄럽다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한다면 부산에서 계속 지역구를 바꾸잖아요. 서병수원부터 해서 쭉쭉쭉 가는데 서울은 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그냥 조금 더 중진, 좀 더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전략적으로는 맞지만 그럼 지역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지역구와 연고나 이런 거 없이 갑자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험지니까 키 좀 더 크고 얼굴 좀 더 크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얼굴 좀 더 나은, 잘 알려진 사람이 와서 그냥 내가 앞으로 이 지역 맡을게요. 지역구의 의미는 약간 탈색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컨셉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제 진행 과정에 관한 거고 컨셉이 이제 벨트로 묶잖아요. 산강벨트라든지 납동강벨트, 부산벨트, 그 다음에 수원, 인천 벨트라든지 이런 컨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도권 정치 청산이라는 그게 있고 예를 들어서 임정석이 나오는 곳에 윤희석을 배치한다라든지 이런 컨셉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지금 안 보여요. 저도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 공천 과정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긴장해야 된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긴장하는 모습, 드러나기로는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과연 긴장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SNS에 남겼는데 어떻게 남겼어요? 네. 새 술은 새 부대라고 메시지를 남겨서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밤새 사실은 기자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부 중진 의원의 불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실제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강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당내 올드보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양보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앞서서 지금 3선의 인재근 의원 그리고 5선의 이종골 전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를 권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오늘 인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을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또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생일이기도 한 날인데 본인을 이제 짝꿍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오늘 불출마 사실을 밝히고 정치권에 작별을 구했고요. 불출마 자체는 예전부터 고민을 해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권유를 해가지고 이 얘기가 잘 맞아서 결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해찬 상임고문에게 선대위원장 자란다. 이거는 김종민 의원이 사실 아니다. 라고 조금 전에 확인해줬기 때문에 민주당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본인 의지로 막 시도를 하자니 또 반발이 예상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 교수님한테 말씀해 주시죠. 그게 지금 뭐 살수은 세부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힘에서도 오케이. 그 중진들 험지에 보내는 건 오케이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 거기서 이제 성격이 결정되는 건데요. 다 보내놓고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국힘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윤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를 보내보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것도 거기에 대한 다 비명계예요. 거기다가 이제 세수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수리라는 사람들이 아주 극성 강성 친명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보면 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누구고 이른바 경기도 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에서 지금 컨셉이 뭐냐면 당이 승리하느냐 당이 승리하느냐 마느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기대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워낙 못하니까 유일하게 당권을 계속 내가 장악할 수 있느냐 내가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결국 여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박 실장님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진중근 작가님하고 의견이 비슷해져서 부담스러운데 다른 의견을 해주세요. 제가 가까이 가는지 공감하지 말아주세요. 공감이 너무 쉽게 되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586 청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뚜렷한 업적 뚜렷한 성과 없이 민주당 내의 선수만 늘려가는 의원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랄까요 586 청산 얘기는 그 전부터 야권 지지자들 속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586을 청산하는데 이게 친문 청산으로 혹시 오해받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진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새 술은 어떤 술이냐 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뉴 페이스 네. 그렇죠. 발음이 괜찮으시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얘기됐던 이른바 공천 갈등 속에서 눈에 띄는 새 술은 없어요. 대부분 그건 언론이 그렇게 각을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면 당에서도 언론에 새 술을 부각시켜야 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당대표 특보다. 경쟁자가 당대표의 무슨 수행 비서였다. 심지어 신명 일부는 당대표의 어떤 사건에 변호인을 맡았다고 여론조사도 돌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돌릴 때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새 술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곽우신 기자 정치부 기자로서 취재하시기에 민주당 불이익을 어떻게 느끼해서 좀 활기가 없습니까? 국민의힘에 비해서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 출입이라서 민주당 불이익을 아주 내밀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아주 내밀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나가다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 주워지는 게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는 모양새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소위 친명 측근이라고 하시는 사람들에게까지 불출마를 권유한다거나 용태를 요구한다고 하면 효과가 높이 나올 텐데 사실 지금까지 소위 이재명 대표가 접촉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할 만한 사람들 해도 좀 부담이 없는 사람들 쪽으로서 몰려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혹시 선 먼저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쉬운 것 먼저 깨볼 걸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앞으로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 유보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구조상으로 한번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거든요 당이 승리하는 게 곧 자기가 승리하는 거예요 일치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사람 심을 사람도 없거든요 자기 사람이 없어요 심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좀 깔끔합니다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라 대표의 이익과 당의 이익이 어긋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당이 승리하려면 대표가 좀 자기 사람을 갖다 배척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남는 게 목표다 보니까 오히려 당의 승리 가능성을 줄인다 하더라도 내 사람 안 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도 민주당의 여권에 아니 야권의 위력 대선주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더 심으려고 하는 동인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진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상당히 뼈아프게 들어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공천 때는 서로 공천을 받으려고 온갖 투서가 난무하거든요 그렇죠 비리, 비위, 혐의에 대해서 투서가 난무하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투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이 공천 경쟁자가 사석에서 당대표를 험담을 했다 사실 대표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대표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분을 충성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사의 법화 문제를 근데 그게 일부일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당 내 일부나 또 바깥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는 물론 제가 오해해서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에서 이 프레임이나 이걸 잘못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거든요 메시지인데 지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거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문제동에서 이런 걸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아젠다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놈의 디올백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실은 아젠다 세팅에서도 지금 뒤지고 있단 말이죠 저는 디올백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드디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뭐냐면 계속해야 되나 지난번 때도 생태당도 물고 늘어지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생태당은 의혹 수준이었는데 그건 의혹이었잖아요 그런데 디올백은 의혹이 될 수가 없어요 영상을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왜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냐면 권력이 불공정하고 그러니까 이건 300만원짜리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대 권력이 거기에서 묵살하고 갔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하면 앞으로 권력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비중이거든요 그게 정말 그렇게 큰 비중인가 지금 걸려있는 게 한국 잠재성장률이 3년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고 등등등등 이 모든 문제들을 갖다 앞치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그런 뉴스에만 반응하게 만들다 보니까 당에서 메시지가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 생태탕 탈영하다 그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도 저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잘못의 크기로 따지면 표창장 위조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부인했기 때문에 권력의 요직에 있던 장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또 대통령이 옹호했기 때문에 그 신뢰가 무너져서 2019년 가을에 그렇게 오랫동안 갈등이 생겼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디올백도 사실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권력이 어떻게 공정하느냐 그러니까 의견은 같은데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무너지고 선거 프레임으로 삼는 거는 굉장히 패착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같으면 동의한다고 해주세요 취재는 동의한데 비중 그다음에 이게 전략으로 오르냐의 문제죠 디올백이 주제가 아니어서 이제 통합비리정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녹색 정의당이 참여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논쟁거리이기도 하고 녹색 정의당 내에서 또 갈등 요소를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진교 원내대표 오늘 탈당했습니까? 아니요 탈당이 아니죠 원내대표 직에서 직에서 원내대표직을 던진 겁니다 탈당이 아니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네 그렇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잡힌 기자회견이어가지고 기자들이 좀 궁금해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주를 심판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라면서 이 뜨거운 민심에 야권이 부응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에게 총선 승리를 헌납하게 된다면 그 후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연대 야권의 강력한 연합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녹색 정의당은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책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지금의 한계와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의 강력한 연합정치 추진도 원내대표직 수행도 어렵다고 판단해 사임하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녹색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을 포함해서 또 내부 정파그룹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비례연합 참여를 반대하고 있고 녹색당 정국위원회도 같은 의견에 성명을 냈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찬성한 여론도 좀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좀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정의당 내에 총선 앞도 굉장히 갈등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배진규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고 정의당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민주당 간 연합의 적극적인 게 정의당의 소수가 아니라 주류예요 류호정 의원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저 사람들 분명히 비례연합정당에 올라타려고 한다 주류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NL주류들은 거기서 장혜영이라든지 전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파로 보게 되면 소수 정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반대하면 못 가는 거예요 내심은 가고 싶은데 또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 판단으로서는 정말 거기에 올라타지 않으면 이번에 정말 생존하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보정당의 적을 지켰는데 만약에 이번에 올라타게 되면 너희들 왜 진보정당을 하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존재, 존재의 이유에 대한 물음을 받게 되거든요 결정을 못하는데 주류는 올라타고 싶어 합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박원석 전 의원이랑 얘기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박 실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김윤정 뉴스쇼에 나왔더라고요 김준호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도 그냥 연합 비례정당, 통합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쪽으로 대표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배진규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은 정무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갈등을 지금 녹색 정의당이 외부로 이렇게까지 노출시킬 일은 아니에요 알아서 내부에서 수습해야지 지금 녹색 정의당에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우면 이권으로밖에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축구 얘기를 꼭 해야 돼서 축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4강전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얘기해 주시죠 처음 보도한 건 영국의 더 선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대표팀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저녁 자리에 동료들과 언쟁을 벌이다 손가락 탈구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게 밥을 일찍 먹은 일부 선수들이 탁구를 하려고 자리를 뜨자 이게 팀 단합의 시간인데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언짢게 여기고 쓴소리를 하면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회식할 때 다 같이 먹어야지 왜 개인 행동하냐 왜 먼저 가서 탁구 치러 가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이강인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지금 안 그래도 SNS에 힘이 끼쳐들어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라고 올리긴 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싸운 게 맞다 네 싸운 게 맞다라는 식이었고 다툼을 벌였다는 보고를 받았고 마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친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워크 문제가 정말 사실인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축구협회가 비공개 회의까지 열었다면서요 이거는 이제 어제 임원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이건 사실 아시안컷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고 이건 이제 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였는데 크리스만 네 크리스만 감독이 이게 자유토론 형식이었는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경질 반대 목소리가 일부 있었지만 다수 여론은 찬성이 더 많았다고 하고 심지어 종몽규 회장과 감독의 동반 사태 요구까지 있었다고 해서요 이번 주가 아무래도 결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5일 내일이죠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 회의 이 자리가 중요한데 이 자리에 또 크리스만 감독이 또 화상으로 원격으로 참석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팬들도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금방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빨리 귀국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대표팀이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안타깝네요 손흥민 이 강인이 몸싸움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정말 안타깝고 약간 충격적이고 사실 그날 경기가 왜 이렇게 무력했는지 둘이 누군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둘이 패스를 주고받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유효슈팅이 제로잖아요 그것의 결과가 아니었는가 사실 중결승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지고 들어갔다 원래는 축구라는 경기가 사실 팀워크의 경기인데 사실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까지 됐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밝은 사람이잖아요 항상 웃어가면서 그런데 대피에서 유지가 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까워요 박 실장님 저는 뭐 탁구 왜 거길 갔냐 이런 두 사람의 두 스타의 스타플레이의 논쟁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세대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저랑 제 딸도 안 맞는데 그리고 당연히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가정상까지 공개하셨어요 그랬는데 제 딸은 잘 안 듣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갈등은 상관이 없고 사실은 약간의 몸싸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뭐 약간의 몸싸움 정도라면 정말 그런 거라면 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 경기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거는 프로로서의 좀 실망적인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보다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름진 선수도 토트넘에 있을 때 요리스 콜쿠퍼랑 언제 가는 장면이 공개되잖아요 막 싸웠잖아요 싸워도 감독이 딱 중재해가지고 경기 때는 잘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싸웠던 거 알았으면 클린스만이 둘이 또 모아놓고 악수해라 그리고 일단 경기 한번 집중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일부 선수들이 이강희 선수를 빼달라고 요구까지 했는데 감독이 이제 부정했다 그걸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시 경기를 앞두고 예 그렇군요 진 교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다 보석 같은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누구를 뜻하기도 뭐하고 대한민국 축구의 황금 세대들인데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논쟁은 저는 뭐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싸움은 있었어도 경기를 앞두고 그렇죠 그건 무작정 일단은 화해를 하고 들어갔어야죠 그건 이제 프로로서의 부족함이 있고요 예 댓글에 클린스만은 무리뉴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좋습니다 자 한판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오면의 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